생각 즐겁지? 응? 왜? 나한테 왜 귀여운데? 지금 찍고 있는 거야? 너는 귀여운 목소리 해도 되는 거지? 이건 뭐예요? 누구냐 넌? 성식아? 성식아? 응 오늘은 3월 25일인가요? 며칠이지? 3월 25일일걸요? 26일 아 안녕하세요 네 3월 26일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네 프리마켓에 오십시오 같은 거에요 스uur리가 왔는데 그러니깐? 아까 우리가 계속 바꿨다고 했어 내 음료를 할게 그게 또 알겠지? 안으로ز게 자리다 소간만 하려고 소장용으로 따라와 지금 호연 이라니 아 저분 연락 모든 무사 이끙 전혀 많이 먹었을 것 같애요 아까 우리가 계신 것 같다고 하셔서 4년수라도 3년간 촬영하는 거 멈춥한 거 소장용으로 따라 소장용으로 따라 소장용으로 따라 소장용으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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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